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바흘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버대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 부르지점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리스의 아들 운예리라 요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요하께서 메소버대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운예리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근이사의 아들 운예리 죽었더라. 아멘 요하의 영이 임한 사사 운예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이 가겠습니다. 주는 글소시여 살아계신 아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사가 됩시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갈레스 5장 16줄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사기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각각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승비하는 가운데 하느님은 사사들을 세우시며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서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사들이 출연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또 요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야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를 잊어버리고 아세라를 숨깁니다. 그리의 악행은 7절에 보면요. 요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은 하느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사의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하느님께 구원을 호소하자 사사 운일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운일은 하느님의 영이 임할 때 기꺼이 노장의 몸으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나 하느님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계에서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의 주권으로 또 다시 인정하는 그런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런 능력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그리도의 은약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그리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천만으로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연휴 간에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본당한당과 2, 3절 성교의 주역으로 또 CVDIP 취의 스미세 정인으로 서식이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느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친근히 교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원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스를 섬겼고 또 하느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느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승배를 했습니다. 요하를 잊어버리고 이 원어는요 색화인데 그 기분의 뜻은 잘못 놓다. 요하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놔야 되는데 바깥으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바알은 풍요고 또 아세라는 다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의 여러 지역마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 중심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잡혀있을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수리아와 가난 전역에 또 이 우상을 놓고 또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 신을 또 모시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기의 신분과 경지를 또 다 잊어버리고 하느님 요하 백성의 잘못된 이 교제는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고릉도서 15장 3, 3절에 보니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랬습니다. 영적인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요하께서 이라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대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순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바알 아세를 승교하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 아래서 시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하느님 앞에 부러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하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승계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과 구산 리사다임은 이 구산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사악하게 범죄 등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루에사의 복수형인 리슈아타임의 합성으로 배나 사악한 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한 나라로 가난한 땅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 이들이 원정을 와서 이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가난한 땅을 성복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요 은약이나 훈훈하지 말고 특히 그들의 재단을 흘며 목상을 지기며 우상을 불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요호사도 후손에게 부전연히 가르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호를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진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동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혼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칭교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짓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이방 종족과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은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방지하려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각인 뿔이 채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뿔이 내려서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 온단 말씀 성체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지점과 사사 운예열입니다. 구절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혹에 부르지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비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예엘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혹에 부르지점에 재난이나 고통 중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울부지점입니다. 부르지점입니다. 부르지점입니다. 원어는 자크 힘을 다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부르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지다는 것은 이 구사다임의 왕인 혹독한 압제 속에서 이제는 하느님 앞에 구해줄 것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느님 앞에 와서 부르지는다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우상승배를 한 것에 대한 죄를 깊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제에서 신혜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지점은 또 그 하느님은 그 부르지점을 듣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부르지점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는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구를 들으시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요아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요아께서 메소비대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의 손이 구사라임을 이기는 이라 했습니다. 요아의 영이 임했으므로 이제는 뭡니까? 이 요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루하오 예호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하신다는 하느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운예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운예엘에게 소명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또 그 능력을 힘을 입어서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아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랬습니다. 운예엘에게 구사다임 그 구산 이사다임의 왕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하느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람 사람 손에 파셨듯이 또 운예엘에게 손에 넘겨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병된 것뿐만 아니라 또 압제자들을 항복을 시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들에게 요아영이 임했다는 것은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기론봄을 예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양에서 예수께서는 사역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에게 철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 제자들도 정말 현장에서 성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를 하고 성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리스도의 아들 운예엘이 죽었더라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갈레베 조카이자 사이로 드빌 정북에 공을 세운 바에 있는 운예엘을 이스라엘 초대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운예엘의 한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거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약을 잡고 24시, 25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 전신갑주를 잊고 영권을 회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므로 선명, 소명, 사명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형제국 시절에 영토를 크게 넓혀서 나가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언제나 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화로운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런 신하를 데리고 바닷가로 데려가서 파도야 잠담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계속 일렁거렸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봐라 내 명령을 댔느냐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역할 수가 없다. 하님 앞에서 나는 왕관을 쓸 수가 없다. 간호토 왕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 하느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범죄할 때는 진노하시고 단호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8년 동안 고생했지만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림의 3장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10편 30장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하느님께서는 고난의 기간보다 다섯 배나 더 긴 평안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드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고난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느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이 복음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미의 크신 극류를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장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글소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상 왕이신 그리소를 우리의 장세기 3장 먼저 해결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글소를 영접하는 자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갈보리, 간란산, 마가다르빵, 은약을 굳게 잡고 예수 글소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변함은 자는 능력을 믿으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언약의 원단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이 사사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